오늘 영상에서는 네몬수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내장지방 제거와 당뇨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네몬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섭취 방법과 당뇨 극복을 위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알고 나면 더 이상 네몬수를 그냥 음료로 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네몬수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KK건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놀라운 비결 바로 네몬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몬 하나로 내장지방도 없애고 당뇨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몬에 포함된 구연산과 비타민C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우리 몸의 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신진대사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다이어트에도 그만이랍니다. 이미 많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네몬수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네몬수가 왜 내장지방 제거와 당뇨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네몬수가 뱃살 빼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네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활성화된 지방 분해 효소는 축적된 내장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복부에 있는 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또한 네몬에는 식이섬유도 아주 많은데요. 이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예방하고 원활한 장운동으로 변비도 해결해줍니다. 하지만 네몬수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따뜻한 네몬수는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네몬수를 마시면 체내 대사 기능을 일깨워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아침 공복에 네몬수를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2주 후 내장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따뜻한 네몬수 한 잔으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뱃살 녹이는 것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네몬수가 당뇨에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혹시 당뇨로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뇨 건강을 지키는 비밀 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네몬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펙틴이 위에서 겔 형태를 만들어 음식물과 함께 뭉치는데 그러면서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춰준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미국 에리저나 대학의 연구진들은 식사 전에 네몬수를 마신 사람들의 혈당이 더디게 올랐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네몬에는 해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니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해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저절되는데 당뇨가 생기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해스페리딘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2015년 국제 내분비 학회지에 게재된 한 리뷰 논문에서는 감귤류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인 해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레몬의 힘이 혈당관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레몬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레몬에는 엄청난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물론이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당뇨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체장의 베타 세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 세포 실험 연구에서 레몬 추출물을 처리한 베타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체장을 레몬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레몬수는 팩틴부터 해스페리딘,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까지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한 완벽한 조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레몬수 마시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볼까요? 우선 레몬수 만드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몬 반개에서 한 개 정도를 따뜻한 물 한 잔에 짜서 넣어주면 기본적인 레몬수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바로 레몬즙을 짜고 남은 레몬 껍질과 과육도 함께 넣어 드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몬 껍질과 과육에는 레몬즙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거든요.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풍부하답니다. 특히 당뇨인에게 가장 좋은 영양소가 레몬 껍질 하얀 부분에 가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해스페리딘인데요.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껍질에 있는 팩틴 성분 역시 혈당 상승을 늦추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레몬수를 만들 때는 꼭 레몬즙만 짜서 마시지 마시고 껍질과 과육까지 모두 넣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얇게 썰어서 넣으면 씹어 먹기에도 좋습니다. 물론 농약 걱정이 된다면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꼭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복에는 레몬 영양분의 흡수율이 더 높거든요. 2015년 국제감염병저널의 연구에서도 공복에 레몬주스를 마신 참가자들의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전 30분에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럽 임상영양저널에 실린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식전 레몬수 섭취가 식후혈당을 유의미하게 낮췄다고 합니다. 레몬의 팩틴이 위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 포만감을 주고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레몬수를 운동 전후에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레몬수의 항산화 성분들이 운동으로 생긴 근육 손상과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레몬수의 영양소가 운동 중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 체내 밸런스를 맞추는 데에도 일조합니다. 레몬수와 환상의 짝꿍이 될 식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조합들은 레몬수의 효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강인데요. 레몬수에 생강을 넣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내 염증을 잡아주고 혈당 조절에도 1등 공신이거든요. 둘째, 계피입니다. 계피 가루를 레몬수에 톡톡 뿌려 마시면 혈당 관리가 쉬워진답니다.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녹차입니다. 레몬수에 녹차 티백을 살짝 우려내면 항산화 물질이 듬뿍든 차가 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지방 흡수를 막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녹차 추출물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 둘을 같이 드시는 건 뱃살을 빼고 당뇨를 관리하는 데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레몬수가 우리 몸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모두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식품들이 그렇듯 레몬수도 조심해서 섭취해야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레몬의 신맛이 너무 강해서 설탕이나 꿀, 시럽을 넣고 싶은 유혹이 클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금물이라는 것 다들 아시죠? 당분을 추가하는 순간 레몬수의 혈당 조절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은 가급적이면 레몬수를 그대로 무가당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궁합이 좋은 식품을 추가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큼한 맛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또한 위장이 예민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위산용유나 위계양, 위염 등의 증상이 있다면 레몬의 강한 산성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레몬수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면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몬수가 내장지방과 당뇨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생강, 계피, 녹차와 함께 마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